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구요.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신규 매수는 가능한지 수익을 낼 수 있을만한 자리가 있는지 앞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되는지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차트를 월봉으로 보시게 되셨을 때 여기 3천원 가격대의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과거의 저항을 받았던 자리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강한 저항을 받았던 자리인 만큼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매도를 대기하고 있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폴라리스 AI가 3천원 주가까지 올라와 주었을 때 이렇게 장중에 강한 거래대금과 함께 양봉을 만들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윗고리가 만들어지면서 3천원 밑으로 주가가 눌리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구요. 이렇게 주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만약에 폴라리스 AI가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없는 종목이었다. 그렇다면 주가가 이렇게 지지를 받지 않고 밑으로 계속해서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지금 3천원 부근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고 아직까지 재료가 꺼지지 않았다.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구요.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이 3천원 부근에서 부담스러운 매물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3천원 부근에서 물량들을 소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하는 기간을 거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구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겁먹을 시점이 아니라 이 2천5백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신규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노려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구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2천5백원 주가가 만약에 깨지게 된다. 그렇다면 우선 손절 이후에 주가가 이 2천원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2천2백50원에서 2천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와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대응을 하셔야 되구요. 하지만 웬만하면 이 2천5백원 주가를 깨지 않고 반등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가격대가 이 2천5백원 가격대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린 부분이 단순히 차트가 완성된 이후에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2월 27일 장전의 문자를 보내드린 내역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 시간이 체크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구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27일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매수가 1,800원 이하 목표가를 3천원까지 미리 이야기 드리고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손절가와 매수가, 목표가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을 이미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할 당시에 목표가를 3천원으로 잡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힘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구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마무리될 종목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2,500원 부근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미리 대응을 준비해두고 살펴보고 있는 종목이고 이미 수익을 냈던 종목인 만큼 제가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구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까지 실적 예상치와 계약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이번 4월달에 발표될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 내용까지 모두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재료들을 토대로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 물량들 매집, 추정치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각기 다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과 펀드매니저분들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모두 취합해서 평균을 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굉장히 적은 채로 세력들, 물량, 추정치 정확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추정치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구요. 지금 폴라리스 AI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매수하진 않았지만 매수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지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여러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이 자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신규 매수 가격이 어디고 앞으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되는지 모두 100% 무료로 제가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날 수 있도록 영상에 지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구요. 지금 대응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고 신규 매수가 어디서 가능한지 미리 알아두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스윙 종목들과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이번에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3월 19일 오늘도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259분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보내드렸구요. 유일 앤어테크와 툴제 이렇게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시가 단타 종목으로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유튜브 라이브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구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켜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에 대해서 모두 잡아드리면서 이 스윙 종목 파점들과 단타 종목 파점들 모두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구요. 유일 앤어테크를 보시게 되셨을 때 오늘 갭을 크게 띄우고 시작했지만 장중에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29%까지 올라가준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 종목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이실 겁니다. 툴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최근에 항암치료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는 종목인데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견제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 바이오 테마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을 이 툴젠에 대해서도 오늘 저희가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구간 만들어주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폴라리스 AI처럼 스윙 종목과 함께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릴 테니까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상승 여력이 충분한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현재 테마가 살아있는 종목 안에서 제가 추려드리는 이 종목들 안에서 매매를 직접 해보시고요.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폴라리스 AI 제외하고 어떤 종목으로 제가 수익을 내드렸는지도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했던 스윙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5일에 알테오젠 8만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전에 8시 4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날 2월 5일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8만원 이하로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8만원부터 15만원까지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윙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매도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물량을 15만원에 매도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23일에 제가 엔캠에 대해서도 매수 진행해서 12만 5천원 이하 매수 목표가 2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요.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은봉을 만들었음에도 주가가 그 다음 날까지 그렇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날 1월 23일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엔캠도 마찬가지로 여기 4일 동안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2만 5천원부터 25만원까지 1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30만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27만 5천원에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성 델타테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만큼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6만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11만 5천원 아무래도 테마가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인 11만 5천원의 전략 매도 이후에 따로 제가 50% 물량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반등해 주었지만 이렇게 은봉이 빠질 때 마찬가지로 다음날 바로 받쳐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1월 12일부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 진행한 이후 손절가 이탈하지 않은 채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주반도체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제주반도체 7,5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2만 2천원까지 제가 마찬가지로 12월 1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1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1월 5일부터 실제로 7,500원 이하의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7,5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였던 2만 2천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00% 넘게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왔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저점부터 혹은 상승 초입부터 잡아간다면 스윙으로 이렇게 스윙 내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